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중국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는 굿모닝 차이나TV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 증권 글로벌 비지팀 이용철 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중국에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갑자기 재미없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한번 불었던 바람이 있었잖아요. 스마트 그리드. 자, 중국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중국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추진 방향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스마트 그리드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전력을 공급하는 자와 그리고 소비자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IT 기술 중에서도 무선통신 기술, 우리 사물인터넷이라고 말하죠?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능형 전력망이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왜 그렇죠? 환경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미세먼지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또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력업계가 사물인터넷 시스템 건설 작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래서 많은 입찰안이 발표되고 있고 여기에 또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를 찾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중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략 한전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국유기업이고요. 전력사물인터넷 시스템 건설 작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커웨이 이사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력업계 사물인터넷 시스템 건설의 원년이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기간이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전력사물인터넷 시스템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기간이 적게 남았다는 얘기는 어떤 그 절차가 내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수혜주로 연결해서 봐도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다양한 전력사물인터넷의 시스템 건설 작업들이 추진이 되어왔고요. 또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안이 다수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는 2021년이 되면 중국 내의 어떤 초기 수준의 사물인터넷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전력산업에서의 사물인터넷 관련 주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는 지금 입찰을 많이 받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갈 거고 내년 1년 동안 건설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 빠르면 2021년 초부터는 정말 스마트 그리드를 할 수 있을 거고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스마트 그리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를 상상을 해볼 텐데 우리가 볼펜이나 아니면 어떤 소비제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하나만 써도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 그런 게 아니어서 어떻게 이걸 규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시청자분께서나 투자자께서도 전기와 관련된 규모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쓰고는 있지만 소비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은 몸에 와닿지 않을 텐데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국가전력망공사가 제4차 정부가 낙찰 공고를 발표를 했는데 총 81건 그리고 합계 금액으로 약 7억 위안 정도의 금액으로 발표가 됐고요.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한 800억 정도? 그렇습니다. 800억 정도? 이게 이제 낙찰 공고만으로 된 거고 그런데 2019년 초에 전력망공사가 사업회의를 열어서 전력망 공설에 전력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진행했고요. 2021년이 되면 전력 네트워크의 초보적 단계가 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업무 협조나 데이터 흐름이 기본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통합 시스템 플랫폼이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업무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되는 새로운 업무들이 이제 정의가 되고 여기에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게 2021년이고요. 3년이 지난 2024년이 되면 전력 네트워크가 상당 수준 구축이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 협조나 데이터 흐름이 통일되게 관리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스마트 에너지 통합 시스템의 플랫폼이 강력한 기능을 갖춘다. 기본적 기능에서 강력한 기능으로 이제 어휘가 좀 상승이 되고요. 그래서 전력 데이터를 공유하는 에너지 네트워크의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청사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전력 네트워크의 본질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송배전 자원을 효율적으로 해서 정보화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향상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가치 창출의 기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 분야의 사물인터넷 접속은 전력 시스템이 우리가 과정을 보면 발전을 하고 송전을 하고 변압을 하고 배전을 하는. 그래서 공급자에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그 여러 가지 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어떤 정보를 넣어서 우리가 그 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전 운행 효과를 높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발전소가 실제 소비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안정성이나 집중도가 낮은 에너지여서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고 중국에서요. 그래서 전력 네트워크 상에 퍼져 있는 어떤 우리가 말할 때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가상 전기 공장에 의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배전망 시스템과 분산된 전원, 에너지 저장 설비에 제어 가능한 부하를 취합한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공급을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우리가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 보호를 하면서 전기를 편안하게 쓰려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워낙 지금까지 해보니까 태양열, 이거 효율 떨어진다. 만드는 것도 떨어지는데 배전하는데 더 떨어진다라.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너무 멀더라. 그리고 효율 안 좋다. 그러면 이걸로 아무리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봐야 전기를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똑같은 화력 발전을 하건 아니면 똑같은 석탄 발전을 하건 간에 효율을 높여서 훨씬 더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지금 간다는 건가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2018년 말 전력의 빅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국가전력망 접속 단말 단체가 5억 4천만 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1일 증가량이 60 테라바이트라 초과되고 있고요. 가입자는 이제 4억 5천만 가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전력망 공사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접속 단말 장치가 10억 개, 10억 세트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20억 세트를 만드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공사 데이터 이용률이 10% 증가하면 그와 관련된 전력망 수익은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수익성 향상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단말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말 장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0억 개 필요하고 20억 개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 수익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가전력망 공사 일단 계획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요. 2019년에 발전 분야에 5,9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900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100조 원. 그래서 국가전력망 공사가 발전 부분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 올해. 그리고 이제 이게 증가율이 연간 한 5%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전력망,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되는 투자에 5,126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투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은 지금 널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자본지출은 2018년에 4,889억 위안을 투자를 했으니까 영평균 55% 이상의 안정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 2020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투자 계획이 비교적 적은 조달이었다면 새로운 전력망 투자에 대한 플랫폼은 대규모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존의 국가전력망 어떤 투자 경험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투자에게 어떤 전력망 투자가 10% 정도 차지한다. 전력망이 10%. 그러니까 아까 100조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1000조 원에서 100조 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년 내에 어떤 이런 10% 전체 투자에게 10%의 비중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5,900억 위안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와 및 통신 비중이 3년 전과 유사한 상황인데 2021년에 1단계 건설 완료의 투자액이 590억 위안이다. 이제 10조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력망 공사의 정부와 관련 부분만 하면 10%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 정보와 투자가 266억 위안 그리고 통신 분야가 325억 위안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업체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인데 정보와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국전 남서 곽이라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신산 그룹이 있습니다. 둘 다 국영이에요? 둘 다 국영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장사고 하나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두 종목을 소개할 때 이 중에 한 종목이 상장회사로서 투자 가치가 있는 소개가 될 것이고요. 주로 두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전력망은 2019년까지 5건의 정보와 설비를 입찰했는데 25억 위안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 국전 남서 과기가 10억 위안을 낙찰받아서 전체 43%를 차지했죠. 그래서 전력망 구축 추진에 선두 기업이 몰아준다. 40% 이상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두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개의 기업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상장사는 한 곳이기 때문에 그 상장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입니까? 그 상장사가 바로 국전 남서 곽입니다. 국전 남서 곽. 그래서 오늘 스마트 그리더 관련된 중목을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첫 종목이 국전 남서 곽입니다. 상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으로는 1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한국전력이 18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과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말씀드렸던 국가전력망 공사 산하의 자회사거든요. 정보를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가 한국전력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듣고 한국전력과 비슷하면 대륙 크기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작지 생각했는데 자회사가 그 정도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가 한 전 정도 사이즈니까요. 유일한 상장 회사이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는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전력전자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사업 부분이고요. 특히 전력망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너지국이 추진하고 있는 배전망 건설 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배전화 자동률을 90%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이면 당장 내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국전 남서 과기를 받고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을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기업은 하남 평고전기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비교적 중소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5천 그러니까 1.5조 원이고요. 우리로 따지면 LS산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스마트 그리드의 테마주를 형성할 때 대표적으로 고론됐던 회사가 LS산전인데 LS산전이 딱 1.5조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로 보면 LS산전의 사이즈가 비슷하다. 그리고 하는 일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하남 평고전기를 이해할 때 LS산전 같은 회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접근이 좀 더 쉬워지는 상황이죠. 주요 업무는 고압 차폐기의 중국 선두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비용은 고압, 초고압, 특고압의 직류 그룹 겸용 스위치 관련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스위치용 부품이 주요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최초로 해외 고압 개폐 장치 기술을 도입을 했고 특고압, 초고압 송변전망의 어떤 건설 장비나 설비들을 공급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 그리드가 올해를 원연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굉장히 치밀한 계획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국전, 남서, 과기, 그리고 하남, 평고, 전기 이 두 가지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